주갈성교의 유형우 목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도로에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또 제자들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예수님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이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되는 것을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이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고뇌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을 했는데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과감히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보다도 신적인 위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18장 처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 표현 중에 시간이나 장소의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용하는 그 장소나 시간에 대한 표현은 그냥 장소나 시간을 알려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이 사용하는 그 장소와 시간의 표현은 단순히 그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시간과 장소의 표현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자체가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들은 구약의 내용에 아주 익숙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강렬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하나의 장소의 표현 속에 요한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 가시는 장소로 가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다른 복음소에서는 이때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의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너무나 아주 인간적인 고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과감히 빼고 다른 복음소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드론 신의 저편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신의 저편으로 나가시니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게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기드론 신의.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기드론 신의 저편으로 가신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구약의 역사에 굉장히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이 기드론 신의 라는 것은 바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피신하던 때를 생각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멸하 15장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신의 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약길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 천하의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구데타로 인해서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피신을 가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다윗 왕이 기드론 신의 를 건너가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기드론 신의 를 건너 그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멀리 피신을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시대에 어쩌면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고 이 치욕의 역사를 모든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 피신 가는 모습을 이 사무엘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남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피신 가는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다윗이 지금 감남산길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충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압살롬의 구대타로 인해서 지금 피신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이 세상 힘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이 마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다윗의 왕의 모습으로 지금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사건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합 장군이 그 압살롬을 죽이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다윗 왕과 그의 모든 따르는 신하들은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잠시 이 왕의 자리를 떠나서 그 치욕의 자리로 가는 중에 건너했던 그 기드론 시내의 표현을 지금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또 끌려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그 왕의 자리를 떠나서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지만 결국 그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왕의 자리로 가시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이 기드론 시내가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우상들을 멸망시키는 장소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서 부셔버리는 장소가 바로 기드론 시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기하 23장 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이 묘지에 뿌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1기하 23장 12절입니다. 유도와 여러 왕이 아세이 다락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버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이 두 말씀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문하세 왕이 치리하던 그 55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에 퍼져있는 이 모든 우상들과 그 흔적들을 다 처리하는 장소가 바로 기드론 시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 악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들을 빠서 부셔버리는 장소가 바로 기드론 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신다고 하는 이 요한의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미혹하는 이 우상 숭배의 진짜 세력인 이 마귀의 세력을 부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장엄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의 첫 걸음을 바로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장소의 표현이 담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요한이 표현하는데 이들 손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 똑같은 상황을 누가복음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손에 뭐가 있냐? 검과 몽둥이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유다와 함께 온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무리들의 손에 등과 횃불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들 손에 있는 이 등과 횃불 물론 그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거의 어둠이죠. 어둠 속에서 이들은 등과 횃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런 등과 횃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 손에 들려져 있는 이 가짜빛인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온 것을 아주 비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빛이신 예수님을 잡겠다고 자신들 손에 있는 가짜빛인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온 이 인간들의 모습을 요한은 적나라하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거짓 세력에게 잠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어진 그 진노의 잔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잠시 이 땅의 이 거짓 악한 세력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은 인간들이 만든 이 거짓의 빛인 등과 횃불이 정말로 찬빛이신 예수님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의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진실은 감옥에 있고 거짓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허락하고 계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빛이시고 진리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짜빛의 오두머리인 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벌써 18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면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은요. 예수님의 이 신적인 위험과 예수님께서 그냥 나약하게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정하기 위해서 붙잡히시는 것을 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다가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자신을 잡으러 그 장소로 올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정하시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냐 라는 질문에 그들이 나세렛 예수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니라는 표현을 헬라우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국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시는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I am 이라고 대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이 죄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요한은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죗덩어린 인간은 하느님 앞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애자자였지만 반모섬에서 그 엄청난 신적 권위와 위험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치 죽은 자 같이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막상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숨도 못 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험 앞에 우리는 마치 죽은 자 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비치신 예수님 앞에 이 죄악된 인간들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꼬끄라지고 엎드려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으러 왔으니 나만 붙잡고 내 옆에 있는 이 자들은 손대지 말고 가도록 놔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고 지금 이 순간 자신도 끝까지 제자들을 지켜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일치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즉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나도 일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평안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주 몇백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이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휘두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로 용감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그 많은 몇백 명의 무리들이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언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말이 될까요?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로 가만히 있다면 정말로 비겁한 행동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진짜로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두른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정말로 목숨 걸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베드로의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는 이러한 행동은 거의 만형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영웅주의적 방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과한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때는 그 열심이 결국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으로 유대인들이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용감해 보이는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바로 조금 있으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그 실체가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도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베드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에 내가 왜 칼을 들고 있느냐 어서 그 칼을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힘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몇백 명의 무리들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없어서 이들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들에게 이 엄청난 힘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계신 상황인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인간들이 마셔야 하는 저주의 잔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죽음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하는 그 죽음의 잔, 저주의 잔을 대신 받으러 가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